뉴스에 진수를 보여준 인터뷰 뉴진수.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지난 2일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한 경기 이천시의 3선 송석준 의원은 원내대표 후보 중에서 유일한 수도권 출신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송석준 의원과 함께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교롭게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선출한 날인 9일 목요일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준현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조금 전에 확정이 됐는데 윤 대통령 이준현을 맞는 소회 그리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시면 좋겠다. 어떤 말씀하시면 좋을까요? 네. 그동안에 참 인연이 격동에 대한 시간이었죠. 그렇지만 아쉬웠던 것은 정말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의 선택으로 탄생한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됐다는 점은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대로 조각 마무리까지 어려울 정도였고 중요개혁위법 추진할 때마다 번번이 다수 우리 야당의 발목에 잡혀서 어려웠는데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난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 그걸 좀 더 우리가 받들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좀 솔직 담백하게 그동안에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국민들께 고백도 해주시고 또 우리가 또 국민들로부터 협조 그리고 또 야당으로 협조를 받을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호소력 있게 좀 협조 요청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총선의 민심도 좀 담아주시고 그동안 2년 동안에 하고자 하셨던 일들 못했던 또 그런 좀 마음대로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야당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는 그런 호소력 있는 말씀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짧게 하나만 보충을. 특히 이번에 민감한 얘기 질문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 그런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털고 갈 것은 털고 가는 게 낫겠다 싶은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이런 질문에는 이렇게 답하면 좋겠다. 가령 최상봄 특검이랄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 관련된 내용이랄지요. 어떤 답을 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충분히 소외와 솔직한 입장을 말씀하실 거로 믿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님 스타일이 뭐를 숨기거나 그걸 이렇게 가식적으로 이렇게 그걸 덮고 가자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번에 뭐 이제 2년간의 여러 가지 소외와 함께 그동안에 국민들께서 답답했던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솔직하게 입장을 밝혀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원내대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뭐 구인난이라는 얘기가 초반에 나왔었어요. 뭐 입부부 하는 분들도 없었고 출마 선언하는 분도 안 나오다 보니까 선거를 좀 미루기까지 했는데 의원님께서 가장 먼저 나서긴 하셨거든요. 뒤이어 두 분이 나오셨고. 처음에 왜 이렇게 아무도 안 나셨던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우리가 참패에 가까운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엄중함 속에 우리가 자성과 송찰을 해야겠다는 그것이 우선 됐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부터 그랬습니다. 우선 뭔가 다석이보다는 더 반성하고 송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이 쉽지 않은 길이죠. 지금 절대다수 야당과의 여러 가지 협상도 쉽지 않을 것이고 또 지금 다수 야당의 형태를 보면 우리 원내대표라는 직은 굉장히 희생과 여러 가지를 또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곤란한 상황들을 감내해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쉬운 길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셨던 것 같아요. 험하고 고된 길이다. 원내대표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으로의 상황이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셨단 말이죠. 향후에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1번 과제 혹은 1, 2번 과제 최우선적인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어려운 이런 상황일수록 우선 내부적으로 잘 결속력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우리가 지난 20일 때보다도 우리 수적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는 우리 의석을 우리 의원님들끼리 똘똘 뭉쳐서 구심력을 확보하고 서로 당내 결속을 다지는 것이 우선 원내 지도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 선거 참패의 교훈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역할을 제대로 찾아서 이행하는 것. 저는 바로 그것이 그동안 우리 사회의 어려운 민생의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회의 안전의기, 이런 안보의기, 이런 사회의 갈등 치유. 또 일어났던 우리 사회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유능한 여당의 의상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당의 또 지도부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국민들과의 소통, 또 모든 소통과 또 자세, 좀 더 겸손한 자세를 갖추는 여러 가지 이런 노력들이 우리 지도부에게, 새로운 지도부에게 요구되는 것처럼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종배, 추경호 다른 두 분에 비해서 의원님께서 가지신 후보 경쟁력은 역시 수도권에서 3선에 성공했다 이 점일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번 총선 민심도 역시 우리가 수도권 민심이 우리에게 매섭게 작용을 했고 수도권 민심을 잘 알고 섬기고 또 잘 받들어야 우리 당이 다시 사랑받고 다시 다수 의석도 찾을 수 있고 다음 선거에서도 이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번 총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지역에서 국민의힘 성적이 좋지 않았고 영남 지역의 당선자분들이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영남당 이미지가 굳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계속된 총선의 영거프 패배 이후에 더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영남당 이미지를 좀 탈피해야 된다 이제는. 그런 생각을 혹시 갖고 계세요? 네. 사실 우리 영남당이라는 표현이 저는 사실은 조금 부적절하다고도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남 지역에서 열심히 띄워주신 우리 의원님들의 공을 우리가 또 너무 그렇게 영남당이라는 지칭으로 표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영남 출신 의원들이 많고 또 수도권이나 기타 지역에서 많이 우리가 의석을 잃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다 같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당의 이미지를 가질 때는 어떤 특정 지역이 연상되는 것은 또 우리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또 수권 정당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숫자는 우리 영남 의원들이 많지만 또 우리 당의 어떤 모습 또 지도부 구성은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민심을 받는 그런 차원에서 당 지도부가 구성되는 것이 국민들 시각에서도 보기가 좋겠죠. 지금 이철규 의원님 결국에 SNS에 글을 올리셨죠. 애초부터 이번 선거에 출마한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초반에는 원내대표로 되게 유력하다 이런 얘기도 좀 나왔었거든요. 어쨌든 이철규 의원께서 원내대표에 나오시지 않겠다고 마음먹으신 의미 뭐라고 보세요? 글쎄요. 저는 본인도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나가겠다고 적극적 의지를 표현하신지 적도 없고 또 이번에 또 안 나왔다는 자체도 어쨌든 주변에서 그런 기대를 했던 거에 비해서 안 움직인 거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 세간에서는 너무 이철규 의원님에 대해서 좀 과잉 억축이 좀 많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합니다. 물론 그분이 그동안의 고비마다 우리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와 억축을 봤는데 좀 필요 이상의 그런 부분도 있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분이 좀 이번에도 같이 경쟁을 했으면 좋은 경쟁이 됐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의 얘기가 계속 나왔던 게 그런 것도 있었을 겁니다. 용산과의 소통이 되게 원활한 인사가 차기 원내대표로 적합하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기 때문일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는 비교적 친윤으로 분류되시긴 하지만 그렇게 또 개파가 뚜렷하지 않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또 이번에 찐윤 이철규는 안 나왔지만 그렇다고 비윤도 없다. 친윤 3파전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앞으로 만약에 원내대표가 되신다면 용산과의 소통 관계는 어떻게 방향을 좀 정립하실 계획이세요? 글쎄요. 저는 우리 당이 여당이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관계는 다 정상적으로 가깝고 소위 본인이 부정을 하면 모를까 다들 친윤 의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님과 같이 언제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특히 대선 치르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여러 역할을 나눠서 윤석열 정부 탄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고 하나의 또 동지적인 그런 끈거랑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 우리가 대통령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당정대 관계를 정상적으로 갖는데 저는 충분히 부족함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에 좀 아쉬웠던 부분이 좀 있었다면 이제는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막내 지도부에 들어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아쉬웠던 부분을 과감하게 개혁을 해서 보다 정말 제대로 된 소통을 하면서 제대로 된 민심을 전달하고 또 제대로 우리가 국정수행을 당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총력을 다할 그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원내대표가 되신다면 앞으로 각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야 협상을 무엇보다 전면에서 지금 이끌어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벌써부터 참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우선은 차기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김건이어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1인당 25만 원 민생지원회복지원금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다 국민적 관심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우선 김건 여사와 관련된 건은 이미 수사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그건 지켜보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도한 억축 이것은 오히려 또 다른 정쟁만 일으켜서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25만 원 지급 문제도 항상 우리는 정치권은 실현 가능한 그런 대안을 갖고 논의를 해야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최근에 재정 여건이 녹록치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사회적 약재를 보다 두텁게 지원할 필요도 있고 또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필요 필수 산업에 대한 정말 과감한 지원도 필요한 이런 시점인데 우리가 그냥 막연한 퍼플리즘에 젖어서 꼭 써야 될 때 돈을 못 써서 결국은 우리가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고 국가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미래가 암울해진다면 우리가 정치권에서 그러한 논의를 자제해야 되겠죠. 또 하나가요.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요. 법사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은 일찌감치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경한 입장에 맞서는 강경한 투사로서의 역할론도 기대가 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요. 지금 주장하시는 게 나름대로 협상을 위한 하나의 사전 포석이라고도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모든 것은 상식선으로 상식 차원에서 우리가 논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정치라는 것은 하나의 관례도 있고 또 하나의 이런 룰이라는 게 오랫동안 축적된 그런 견제와 균형의 정치 논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서 겸으로 내가 수적으로 앞서 있기 때문에 절대다수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본인의 어떤 욕심일지 모르겠지만 국민들 지켜보는 국민들이나 또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견제 시스템이 그렇게 원하는 만큼 그렇게 반드시 꼭 돌아가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서로 정상적으로 상식적인 선에서 서로 타협하면서 가야죠. 2081님이 질문이 들어왔네요. 차기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당대표 경선 100% 당원 투표 지지하시는지 물어보시네요. 이게 뭐 전당대회 룰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전당대회 룰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면 여러 가지 또 전향적인 입장에서 검토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또 여러 가지 어떤 특정 어떤 편협된 시각에서 이렇게 추진하면 안 되고요.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서 당내외 이런 여론 수렴 그리고 당내외 또 우리 당선자 의원님들 간에 또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또 원회 의원장님들의 의견도 거쳐서 어쨌든 원활한 소통과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한골살태에 당의 이런 체질과 또는 당의 어떤 골격의 교체는 필요할 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원 100%에서 여론조사 한 50 정도는 하자 이런 여론조사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많이 또 패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저 여론을 최대한 민심을 좀 반영하자라는 그런 주장이겠죠. 그렇지만 또 그 룰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걱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의 정체성에도 문제가 없으면서도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는 민의를 따르는 정당의 어떤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당의 경우도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또 국제적인 이런 정치 시스템도 한번 비교하면서 가장 민의를 잘 담을 수 있는 룰이 뭔지 잘 또 전문가들과 또 우리 당내 의견을 잘 들어가면서 잘 결정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총선 백서 발간 위해서 TF 조정훈 의원 조정훈 의원 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이번에 수도권에서 직접 선거를 치러 보시니까 국민의힘 총선의 패배의 원인은 참 이거였던 것 같다. 돌아보시면 뭐였던 것 같으세요? 글쎄요. 패배의 원인은 정말 다양하고요. 어느 하나로 또 이렇게 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우선순위로 말씀드리자면 전 이번 총선에는 경제 리스크와 이런 사법 리스크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번 결정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봤었고 총선 마지막까지도 굉장히 오리무중의 선거가 될 거로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이런 경제 민생의기 이것이 얼마나 큰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타들어가는 민생 해결을 정치권에서 책임 있게 해내라. 그것이 결국은 여당인 우리 당 입장에서 더 크게 그게 하나의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차후에 우리 당은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타들어가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또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현안 사회적 갈등이라든가 안보 위기 이런 걸 해결하는데 우선 당정대가 하나가 돼서 책임 있는 또 유능한 문제 해결하는 당의 의상을 회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타들어가는 민생 위기 특히 극복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이어질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당으로서 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실 입법 과제가 있다면 최우선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많이 있죠. 많이 있지만 저는 과감하게 규제개혁에 방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질서를 기반으로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고도 경제 성장을 짧은 기간 내에 일어냈습니다. 그 동력이 최근에 들어와서 특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수많은 규제가 이렇게 시장계에 개입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동력이 성장 동력이 많이 식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억제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과도한 규제개혁을 해내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규제개혁에 방점을 두지만 아직도 많은 규제개혁 입법들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경제 주체들의 활동이 상당히 억제되고 민간 차원에서 과감한 투자, 이런 일자리 창출이 많이 억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규제개혁에 방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제개혁을 말씀하셨는데 7689님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현 정부는 대기업 감세 정책을 폈는데 25만 원 지원은 포퓰리즘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감세 정책으로 만약에 그것이 기업의 투자를 이어지지 않았다면 그거는 재고할 필요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대기업의 감세가 어떤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민간 차원에서의 과감한 투자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거고요. 그다음에 25만 원 지급 이런 문제는 전 국민에게 주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과거에 코로나 때 각종 지원금 정책을 써봤지 않습니까? 후유증을 지금 우리가 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과도하게 풀어진 유동성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고금리가 이루어지고 고물가 현상이 나타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때 어려울 때 풀 때는 굉장히 대중요법으로는 좋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면 구조적인 거시적인 국민의 고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냥 일방적으로 풀어주기식 퍼퓰리즘적 돈살포는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필요한 부분에 약자들에게 적절히 두텁게 보호를 해주고 또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집중해야지 막연하게 풀기는 사후적 중장기적 부작용이 커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3초 남았네요. 차기 국회 첫 국민의원 대표가 되신다면 당과 원내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 포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는 무엇보다도 상생과 조화의 정치를 지향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 당이 어렵습니다. 소수 여당으로서 이제는 책임 있는 문제 해결도 해야 되고 또 국민들의 신뢰도 얻고 사랑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서로 여야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 또 좋은 합리적인 미래 대안을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협치의 대화의 정치를 복원을 해서 또 우리 당도 좀 더 국민들과 소통을 원활히 하고 여야 소통 당정대 소통을 원활히 해서 이제는 소통 잘하면서 보다 겸손한 자세를 국민을 섬기는 그런 어떤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이천 지역구 3선에 성공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